으 아 아 그래서 그럼 뭐 뭐하는 사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올라가 다시 해 으 으 5 으 으 누가 아 아 아 어 그워서 해줘야 되죠 아 어 맞는거 같아 이거 올라올때도 일로 오르면 되잖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일로 왔잖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rian 찬양 아